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패턴 마지막, 네번째 마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네번째 마디는 보시면은 일단 제 이름이 미플렛, 미플렛 내신, 메샤, 블렛, 그 다음에 레, 고, 음이 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서 단선율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그 각 코드들의 처음에 앞에 두 개 A플렛과 B플렛은 근음과 섞어서 그 다음에 맨뒤에 C, C화음 부분은 그 3도음이랑 섞어서 화음을 만들어서 쳤거든요. 한번 일단 봐볼게요. 첫번째 박자 1번, 2번 합쳐서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, 3번은 3번만 딱 한 번을 치는데 일단 8플렛, 3번줄 8플렛과 그 다음에 4번줄 6플렛, A플렛, 라플렛음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화음을 만들어서 동시에 쳐주시고 4 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박자 1번 쳐주시고 2번 7플렛 7플렛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7플렛과 4번줄 8플렛, B플렛 그래서 화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화음으로 2번 쳐주시고 3 쉬고 4 쉬고 그 다음에 세번째 박자 3번줄 5플렛과 4번줄 2플렛, B손 해서 C코드 화음을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동시에 쳐주시고 그 다음에 2 쉬고 3 쉬고 4 쉬고 4 쉬고 4번째 박자 1박자 2 쉬고 네 요 음들만 다시 한번 보면은 처음에 3번줄 8플렛이랑 4번줄 6플렛, A플렛과 A플렛의 5도음이 B플렛 그 다음은 나오는거는 3번줄 7플렛과 4번줄 8플렛, B플렛, 루트음이죠. B플렛음과 B플렛의 3도음, 레음을 같이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거는 3번줄 5플렛, 도, 루트음이 맨 마지막으로 가있고 그 다음에 4번줄 E플렛, C코드에 3도음 해서 이렇게 화음을 만들어줘서 쳐줬습니다. 단선률로 쳐도 되는데 약간 더 색다른 느낌을 내고자 이렇게 쳐거든요.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단선률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면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그렇기에 단선률으로 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한것처럼 화음이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화음으로 치셔도 됩니다. 느낌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을 골라서 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박자에 맞춰서 2번 패턴, 마지막 4번째 마디 한 번 가보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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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2번 패턴을 알아봤고요. 다음에 이제 3번 패턴. 다음 다운로드 갈게요. 3번 패턴 첫번째 박자. 첫번째 박자 1번 보시면 그 즈음에 1번에, 첫번째 박자 1번에는 3번줄 오플레에서 다운로드 치고 2번 오플레에서 또 업으로 쳐주시고 3 쉬고, 그 다음에 4줄 오플레에서 업으로 쳐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박자 1 쉬고 2 업으로 3번줄 오플레에서 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다운로드 바로 7플렛, 3번줄 7플렛 쳐주시고 4 쉬고, 네, 세번째 박자 1번 다운로 2번줄 오플레에서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, 바로 위로 올라와서 3번줄 오플레에서 다운로드 쳐주시고 3번 쉬고, 그 다음에 4번 4번줄 7플렛, 업으로 쳐주시고 네번째 박자, 첫번째 4번줄 5번 플렛, 다운로드 쳐주시고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? 첫번째 박자 1번 오플레에서 다운로드 쳐주시고 2번 오플레에서 업으로 쳐주시고 3 쉬고, 4 업으로 오플레에서 쳐주시고 두번째 박자 1 쉬고 2 오플레에서 업으로 쳐주시고 3 7플렛 다운로드 쳐주시고 4 쉬어주시고 세번째 박자 1번 다운로드 2번줄 오플레에서 쳐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업으로 위에 오플레에서 쳐주시고 3 쉬고 4 7플렛, 업으로 쳐주시고 네번째 박자 첫번째 마지막으로 4번줄 5플렛 쳐주시고 나머지 2 3 4는 쳐주시고 박자에 맞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, 넷 다시 한번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 네 다음에 두 번째 마디 3번 패턴 두 번째 마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박자 보시면 3번 패턴 첫번째 마디랑 똑같거든요 첫번째 박자 1번 5플렛 다운로드 쳐주시고 2번 3번줄 5플렛 업으로 쳐주시고 3 쉬고 4 5번줄 5플렛 업으로 쳐주시고 2번째 박자 1번 쉬어주시고 2번 3번줄 5플렛 업으로 쳐주시고 3번 다운로드 3번줄 7플렛 쳐주시고 4번 업으로 5번줄 2번줄 5플렛 쳐주시고 3번째 박자 쉬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한 박자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3번째 박자 3,4랑 4번째 박자 1,2랑 반박자씩 해서 이어져서 있는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냥 4분은 그 하나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두개가 나라져있네요 박자가 네 그렇다는거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이제 세번째 네번째 박자 걸쳐서 나오는 이 5플렛에서는 약간 효과를 줬는데 그 일단 5플렛에서 그거를 줘서 슬라이드로 끝까지 네 이렇게 다른 효과를 줬는데 그 슈퍼마리오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그 슈퍼마리오가 이렇게 점프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5플렛에서 슬라이드로 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에 세번째 박자 네번째 박자 이렇게 걸쳐서 가는 4분호표는 5플렛에서 슬라이드로 이동을 해서 네 그 점프 뛸 때 나는 소리 표현을 한다는거 네 그거를 말씀드렸구요 자 다시 한번 일단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번째 박자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시 한번 해볼께요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하나 오프레트 셋 넷 moderate 오프레트 세 번째 박자 하나 둘 셋 넷